네 안녕하세요 꼼짜는댁야망입니다 오늘은 아기 꼬깔 모자 떠볼거에요 아 실 한탈이면 될것 같구요 어 저는 실을 파트너 3.5 대바늘 사용해서 대바늘 3.5mm 사용하구요 여기 실에 나와있는 게이지는 23에 32 인데 제 게이지는 24에 32 조금 달라요 제가 조금 더 쫀쫀한가봐요 24코에 32코 나왔고 요거 설명을 드리면 쭉 꼬깔 모자 처음에 90코 잡았어요 90코 잡으면 센티가 몇 센티가 나오냐 지금 제가 조금 떠 놓은게 있고 처음부터 다시 또 보여드릴건데 처음에 여기 지금 신생아 둘레니까 여기 사이즈하면 36 둘레 폭이 18 나와서 둘레는 36 정도 신생아 사이즈 딱 나올거 같아요 그 다음에 13cm 42단 뜬 다음에 꼬깔이니까 어 반 나눈거 앞뒤에서 4코씩 줄어요 한 두단에 4코씩 줄어서 19번 하면 어 14코 위에 남는걸 가지고 뭉쳐서 바로 하셔도 되고 요걸 좀 더 길게 떠서 고리를 이렇게 좀 너러지게 하고 싶으시면 예 좀 더 평단에 원하시는 만큼 플러스 알파를 하시면 알파가 이렇게 하시면 길게 해서 하실 수 있고 끝에 방울 방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방울을 달아주던가 그건 이제 끝에 가서 해 볼게요 처음에 코 잡는 것부터 처음 초보자들을 위해서 코 잡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보통은 여기 코 잡을 때 실이 저기니까 이게 36cm 에 2배 반 정도 2배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36에 2배 정도 왜냐면 꼬매는게 아니라 그냥 바로 코만 만들고 원형으로 뜰 거니까 그래서 36cm 2배 정도 여유있게 잡으시고 손가락에 한번 감아서 코 만들어주시고 바늘은 대바늘은 2개가 필요해요 원형으로 뜰 거라 그래서 한바늘에 총 90코 인데 한바늘에 어 50코를 일단 만들어요 고리 만드셨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엄지손가락 들어가서 두번째 가지고 나오셔서 이렇게 만드실 줄 아는 분들은 만드시고 뒤로 넘어가시면 되구요 이렇게 코를 일단 한바늘에 바늘 사용하는 것 때문에 알려드리려구요 그래서 50코를 먼저 일단 한바늘에 만들게요 네 이렇게 해서 50코를 잡았으면 다른 바늘 하나 더 있는 다른 바늘로 앞에 이렇게 이쪽 왼손으로 다시 바꾸시구요 여기서 5코만 옆에 바늘로 옮겨주세요 5개를 원통으로 둘바늘로 두 개로 이용해서 뜨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보자 이렇게 합니다 2 3 4 5 옆으로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45코가 됐잖아요 45코 된 바늘은 이렇게 호수로 쭉 당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5개 있는 부분을 쭉 다시 끝으로 바늘 끝이 오게끔 여기 뜯은 실 있는 쪽으로 오게끔 이렇게 당긴 다음에 돌려서 여기서 연결해서 45코되어 있으니까 40코만 다시 또 만들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만드시면 여기 연결 부분이 깔끔하게 연결이 돼요 코를 옮기면서 새로 잡고 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지금 45코를 뜨고 연결해서 뜨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쭉 코를 일반 코를 이렇게 해서 이쪽에 45개 되게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45코 여기에 45코 45코 되면 이 바늘을 지금 코 마지막에 만든 여기를 바늘을 이렇게 당기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호수끼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실이 있는 쪽이 뒤에 있고 이거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고 앞에 있는 이거 첫 번째 코 만든 얘를 부터 뜨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놓으시고 내가 이렇게 밑으로 딱 접히게끔 앞에서 보기에 빗살무늬가 내가 보이는 쪽이 보여지게 여기 보면 코만들때 동글동글 묶어지는 처럼 보이는 데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결이 하나씩 빗살무늬로 되어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 밑쪽을 뜨는 거예요 제일 처음 만든 첫 번째 코를 실을 가져다 뜨면 되니까 원통으로 뜨실 때 이때는 바늘을 자기 바늘 사용하시면 돼요 남의 바늘이 아니라 자기 바늘 코가 껴 있는 그 바늘을 쭉 당겨서 이렇게 코를 앞에다 갖다 놓고 이 연결된 바늘을 가져다가 첫 번째 끼시고 그 다음에 실을 쪼로록 나란히 가지고 바로 오시면 돼요 여기가 혹시나 꼬이게 되면 나중에 이게 메비우스띠처럼 팔자로 꼬여가지고 이상하게 돼 다시 떠야 돼요 이렇게 해서 가져다가 뜨면서 첫 번째 거 뜨고 두 번째 코 뜰 때까지 여기 실을 좀 당겨 주셔야 연결하는 부분에 티가 안 나고 깔끔하게 잘 연결해요 그래서 메리아스뜨기로 원통을 뜰 경우에는 계속 겉뜨기만 뱅글뱅글 뜨면 메리아스가 나오니까 겉뜨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지금 모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뜨시면 돼요 이거를 지금 보니까 13cm가 제가 아까도 보면 42단 뜨면 13cm 나와요 근데 13cm가 폈을 때 13cm이라 요 밑에 살짝 말리는 것까지 하면 이게 좀 짧아지죠 길이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말리는 것 포함해서 13cm니까 쭉 단수로 해서 42단 정도 뜨시면 네 기장돼요 이렇게 쭉 다 뜬 다음으로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아하 실수했어요 이런 실 사태가 가끔 생겨요 지금 끄트머리 있는 실으로 떠버려서 얘를 풀고 다시 긴 실로 떠야되는데 어차피 틀린 김에 이거 풀어놓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통은 그냥 떴을 때 쫙 풀고 코를 껴서 새로 하면 되는데 요것도 하나 많이 안틀렸을 때는 이게 하나 또 방법일 수 있으니까 여기서 보시면요 이렇게 밑에 여기 걸려있는 코 있고 바늘에 밑에 코 있잖아요 얘를 왼바늘로 거기 먼저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얘를 빼서 실을 당기시면 코를 그냥 살리면서 풀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맥코 안 했을 때는 밑에 걸 먼저 끼시고 그 다음에 옮기신 다음에 이 실을 빼 버리시면 예 이렇게 이거를 지금 제일 첫 번째 코를 떴기 때문에 이거를 풀으시면 다시 다 풀어야 되는 것 생기니까 포로 바늘을 빼고 하시면 불안해서 이렇게 풀으시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실을 잡았을 때 긴 실인지 확인을 한 번 더 했어야 하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빼서 첫 번째까지 다 하면 이렇게 다시 분리되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올 때 여기다 끼시고 실을 정확하게 확인해 짧은거 긴거 이렇게 아마 실 처음에 개량을 조금 하셨으면 짧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할 일이 없는데 실을 넉넉하게 잡으시면 얘가 많이 남으니까 가끔 이런 일이 생겨요 이렇게 두 번째 할 때 이렇게 땡겨서 꼭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뱅글뱅글 겉뜨기만 뜨시면 돼요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이 틀린거 잊어버리고 열심히 떠서 다 뜬 이 메리아스 42단 다 뜬 후에 위에 줄이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계속 겉뜨기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떴어요 이렇게 이거 말려 이게 자연스럽게 말려요 이거를 멋으로 사용하니까 이걸 필려고 해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하는데 이걸 좀 많이 말면 많이 말수록 밑에가 두툼해지면서 기장을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떼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꽃갈로 줄여가는 걸 알려드릴게요 앞에 따로 뒤에 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45코 뒤에 45코 니까 앞에 있는 여기 1번 2번을 줄여주고 뒤에 여기 줄여주고 여기서는 오른코 줄이기 왼코 줄이기 돌려서 다시 오른코 줄이기 왼코 줄이기 한단 줄이고 한단은 그냥 돌고 두단에 한번씩 하는걸 19번 쭉 하십니다 여기 기장이 빼쭉 나오는게 긴게 실으시면 계속 줄여서도 되고 매단 줄여도 되고 좀 길게 빼고 싶으신 분들은 두단에 한번이나 세단에 한번이나 길게 더 늘리셔도 되고요 그거는 하면서 하는데 제가 지금 이거를 두단에 한번씩 했더니 여기가 한 38단 정도 그러면 이 정도의 높이만 두 배로 올라가니까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저는 하나 빼고 뒤에 거 뜨고 거기서 어퍼시 이라는 오른코 줄이기를 하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왼코 줄이기 하고 그렇게 쭉 뜨다가 끝에 가서 바늘을 앞에 뒤에 코수 따로 하니까 이렇게 편하게 양쪽에서 쭉 삼각형으로 고깔 모양으로 줄어져요 끝에 가서 뒤에 같이 뜨는거 보여드리고 돌려서 또 한번 해볼게요 여기 끝에 왔죠 두개 남았을때 얘는 같이 뜨면 되죠 왼코 줄이기 두코 같이 그 다음에 바로 돌리면 또 여기도 앞에 1번이니까 이쪽에선 오른코 줄이기 그래서 하나 빼고 한코 빼고 뒤에꺼 뜨고 얘 넘겨주고 그러면 여기 오른코 줄이기 됐죠 끝에 가서 쭉 뜨고 끝에 되면 두코 같이 뜨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19번까지 그러면 위에 꼭대기에 여기 7코 여기 7코 남아요 그때까지 하는거 다 해서 알려드릴게요 끝에 한번 더 같이 뜨고 뜨시고 겉뜨기 끝에 띵 띵 띵 띵 띵 끝에 끝에 띵 끝에 두개 남았을때 두개를 같이 뜨시면 돼요 같이 한번 떴죠 두단에 한번씩이니까 이번 한바퀴는 그냥 두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한단 건너 한번씩 줄이는 거를 계속 하시면 이렇게 올라가요 짠 다 떴습니다 이렇게 쭉 끝에 쭉 끝에 쭉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 드리면 여기서 앞에 반으로 보시면 이쪽에 오른코 줄이기 왼코 줄이기 그 다음에 돌려도 마찬가지로 오른코 줄이기 왼코 줄이기죠 그래서 뱅글뱅글 돌면서 두단에 한번씩 쭉 줄여서 지금 일곱코 남았어요 둘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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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다 떴어요. 이렇게 떴어요. 여기를 이렇게 실을 한 30cm정도 자르시고 그 다음에 바늘에 껴서 한바퀴 뺑그루를 돌리면서 바늘을 빼시면 되요. 위에 줄이 있고 뭉칠 때에 다 통과. 바늘을 빼시면서 대바늘 빼고 돗바늘이 통과해서 당기고 그 다음에 이쪽도 도는 방향으로. 뜨는 방식 계속 똑같이 돌면서 통과시켜 주시면 통과시켜서 쭉 당기면 오므라질죠. 이렇게 마무리 그래서 안으로 집어들어가서 이거를 뒤집어서 뒷면에서 쭉 당겨가지고 원은 머무리시면 되요. 이렇게 해서 놓고 다시 한번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매듭 동글동글 감아서 쭉 당겨주면 실 안풀리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살짝 더 숨겨주고 끊어주시면 되요. 끊어주고 일단은 좀 여유있게 끊어볼게요. 제가 방울 하나 달아서 또 사진 올릴게요.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요거 실. 처음에 있는 실 마무리. 그냥 이대로 쓰셔도 되고. 사진을 제가 방울 하나 올려서 방울 다는게 더 좋은지 그냥 쓰는게 더 좋은지 원하시는대로 하시면 되요. 이게 처음 실은 이렇게 처음 요 코에다가 한번 들어가서 여기를 연결을 한번 해주셔야 이렇게 당겨서 자연스럽게 하신 다음에 얘가 이렇게 말릴 거니까 이쪽에다 그냥 정리를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벵글벵글 숨겨서 한번 정도는 실 안 당겨지게 이제 반반 살짝 짚고 실을 이렇게 옆으로 숨겨서 여기 돌돌 말아주셔요. 이렇게 해서 실 한 타래에서 좀 남고 딱 맞아져요. 지름이 한 36cm 정도 나오니까 요정도 되면 두 개 초근이 들어가요. 가능할 거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